자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현 입니다 오늘 좀 소개해 드릴 것은요 poe 활용에서 저희가 이제 비상벨이 있었는데 비상벨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 마찬가지 poe 인이 들어와서 다 똑같은데요 이건 이제 비상벨 보이스 버전이죠 어떤게 늘었냐면 지금 12볼트 그 이제 출력이 이제 기능이 이제 하나가 더 추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단자가 지금 이거는 완벽한게 아니라 하나가 더 생길겁니다 지금 이제 프로토타입이라서 그렇고 12볼트 접점 아웃을 빼서 기존 기축아파트에 보통 보면 이런 이런 그 램프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런 램프들이 있습니다 이런 램프들을 동작시키기 같이 이제 비상벨이 동작할 때 동작시키기 합니다 그 동작 형식은 이제 보통 이렇게 됩니다 비상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비상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 되구요 비상벨이 동작할 때 계속 이제 12볼트가 아웃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어 하여튼 좀더 테스트해서 좀더 이제 현장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시할 때 또 그 전에 제가 한번 더 어 아 요거죠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다 그 대면 요 지금 뒤집어 까면 뒷면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 다 정리할 겁니다 PC 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아 요거 출시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더 완벽한 제품으로 어 한번 더 영상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 5 으 으 으 5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